서울시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8월부터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해당 주거지원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이며 서울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립의지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대상입니다.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자립생활주택은 구로구 10명, 금천구 18명, 동대문구 10명으로 총 38명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, 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으로 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모집 일정과 세부 내용은 각각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